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좌상 쪽, 상변 쪽 두기 전에 여기를 한 번 한 칸 뛰어서 아무래도 술을 내려올 때 굉장히 도움이 될 확률이 높죠. 이제는 맛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? 지금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백이 이런 거 젖히고 호그 쳤을 때 선수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곳을 미리 호그를 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자,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. 자, 스코어는 51대 4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백이 좋은 건가요? 아니요, 뭐 그냥 5대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백도 확실하게 지금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이 없잖아요, 두면서.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걸 먼저 끊어서 넘어가면 손을 빼놓고 아니면 여기로 두면 이어서. 이런 교환은 기회되면 해놓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. 나중에 백이 끊고 따내게 되면 백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거기를 먼저 견제한다라는 생각으로 둬도 괜찮아요. 4..5..6..7..8.. WiFi.. 1..2..3..4..5..6..7..8..9.. 정말 어디를 끝내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는 거고. 오히려 이제 와서는 베개 하나 끊어놓고 손을... 아예 그냥 계속 둬도 은근히 큰 자리고.